2022년 5월 29일 주일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추레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를 건져내신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의 딸 공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은밀합니다. 비밀스럽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고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 귀신이 하는 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왜 아픈지 삶이 왜 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병은 하나님의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하고 뜯기를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낙을 누리고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이 말씀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진한 역사가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국의 백성이 왜 살았을까? 의의가 많아서? 잘나고 똑똑해서? 아닙니다. 히브리 족속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의 조상은 히브리 족속을 보호했기 때문에 강성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바로왕은 진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보호해주고 때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살리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어졌습니다. 왜 건져냄을 받았을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기까지 생명을 거둘 때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육을 가진 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손에 피를 묻혀야 하듯이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섭리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건져내셨을까?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인류는 이 말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섭리를 만났다는 것은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남은 인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묵상 말씀으로 더 깊은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